안녕하세요. 저는 강지원입니다.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어요.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 먼저 다가와준 건 엑스밖에 없었거든요. 제가 가족이 없는데 제 가족이 되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. 저는 엑스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절친과 남편에게 살해당겼거든요. 저는 1 Alfred원 하나로 크로스에서 동참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엑스를 선택하기 위해ечь 중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